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할것은요 제가 이제 이거 업데이트 했는데 나갔다 들어와도 여전하게 장신구도 살아있지만 뭐 여전히 옷은 멀쩡복구가 안된거 보실수 있는데요 이 캐릭터들은 나중에 다른 컨텐츠를 위해서 다 삭제를? 언젠가는 해야된다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게 어른고고랑 저만 소격이 안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질문과 대화를 했었는데 진짜 살아있는거 아닌지 얘네만 그러니까 약간 다른 애들은 그냥 인형같은거고 얘네만 살아있어서 약간 옷이 안 그렇게 되는거 아니냐라는데 진짜 겁나 무서웠어요 그때 장씨에 잠깐 내가 만들었지만 무섭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할거는 여기 이렇게 이 표시가 새로 떴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오! 새로 생겼다 이 모자랑 이 모자가 새로 생겼고 아 아닌가? 제가 아 오 이게 새로 생겼다 아 이거 그 아가 모자네요 아가 모자 여기도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도 밑에 내려가면은 오! 이게 생겼어요 약간 아가템 밖에 없네 오! 이런거가 있었네요 이런건 처음 보는데 이렇게 아가템이랑 아까 모자에 잠시만요 아 아까 모자가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이건가봐요 이렇게 아가템 두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만들때 생 아 그 갓난아기도 좀 넣어주지 그 갓난아기도 옷을 입힐 수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차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아가용품 이거 쪽쪽이 이거 많은 분들이 많은 부가금러분들이 원하셨던 쪽쪽이랑 아가 모자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로그인하셔서 아이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구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처럼 실례하세요 그럼 안녕